히브리서 강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강의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히브리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서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들이 히브리서를 들으면 생각이 나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잘 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성경으로 보니까 Fixing your eyes on Jesus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너의 생각을 너의 사상을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제 강의의 모토를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로 정하였습니다 아마 모든 강의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누가 어떻게 썼는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히브리서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누가 썼는가 바울 혹은 바울과 밀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이 썼다고도 말하고요 아니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쓴 바울서신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서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자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쓰지 않았고 않았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양 말씀에 굉장히 익숙하고 뛰어난 유대인이어야만 했습니다 AD 1, 2세기에는 바울이 저자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아니고 말씀에 또 논리적이고 또 말씀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썼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때로 누구는 아볼로 때로는 누군가는 누가 바나바라고 새로운 후보들을 주장하는 이론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율법, 제사 그리고 멜기 세대 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를 따라오면서요 제가 이 강의안을 PDF 파일로 유튜브 밑에다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카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카피하셔서 보셔도 되고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저를 잘 따라오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저자는요 어떤 연구하면서 이 저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인 모세나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말할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이야기해야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 신임을 받고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이어야만 이 편지를 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강한 권면이 많이 있어요 아 분명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만약에 아니라면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편집글에 나타나게 됩니다 휘브리스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가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디모데우세 보면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형제 디모데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어쨌건 디모데우와 굉장히 가깝고 또 바울과도 가까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닐 경우에 바울이 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만약에 바울이 아니라면 누가 디모데우와 가깝고 바울과도 가까운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신라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신라와 동행하면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를 픽업해서 함께 그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디모덴은 신라를 너무 잘 알았고 또 바울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건 베드로의 편지거든요 로마에서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베드로 전서를 바로 신라가 옆에서 쓰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베드로 전서 편지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라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그렇다면 신라는 로마에 있었고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나중에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토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막 추론을 해간다면 저는 또 조심스럽게 신라가 혹시 쓰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한 표를 던져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신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구약의 말씀에도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어쩌면 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신라가 아니래도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위 있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썼어야만 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저작연대 그럼 언제쯤 쓰였을까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AD 64년에는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는 일이 AD 70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연대 사이에 히브리서가 쓰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뭔가 큰 상황이 오기 직전으로 여겨집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제가 났을 때 이 교회의 리더 중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큰일이 닥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아주 조그만 신흥 종교 새롭게 떠오르는 조그만 종교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그들이 로마의 화제 불을 질렀다라고 밀어붙여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로마에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해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 이 편지 내용에 디모데가 잡혔다가 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대를 추측해 보는 거죠 언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지 이 로마의 대화제가 나고요 네로는 많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들이고 바울도 잡아들이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 속히 나에게 와달라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디모데가 아마 이때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은 이미 디모데가 찾아갔을 때는 순교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붙잡혔다면 만약에 이때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가 죽어야만 이게 디모데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죽었던 사망했던 AD 68년 정도에 디모데가 풀려났으니까 이때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들이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다른 곳에서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설을 들어가면서 이런 가정을 다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고 또 이 히브리설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AD 64년에서 70년 사이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 횡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죽어나가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또 전쟁 로마군과 부딪혀 전쟁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64년에서 70년 사이 바로 격동의 시대입니다 아마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이 시기에 히브리서가 쓰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히브리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언급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70년대보다는 이전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도를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글의 마지막에 이탈리 로마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편지가 이탈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2절에요 사도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정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전에 큰 고난의 싸움을 한번 싸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로마의 어떤 큰 고난의 싸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D 49년 5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한 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적이 있는 도시고 지금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구약성경과 유대인의 관습에 굉장히 익숙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름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굳이 앞부분에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는 전체가 구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사상과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이 다 구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서를 나갈 때 되게 구약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가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초대교회 리더급 바울일 수도 있고 그러나 바울과 버금가는 누군가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가 보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사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역으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부모님 시절에 제사 지내고 일했던 시절에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 당시에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물며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나 더 가져간다면 이슬람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 이야기만 있으니까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엄청난 핍박 다른 걸 떠나서도 핍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을 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자기의 고향 땅 유대 땅에서는 로마군과 유대인들이 전쟁을 벌여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 구약은 역사서가 있죠 창세기 출애국기 이렇게 쭉 히스토리컬하게 쓴 책이 있는가 하면 또 시편처럼 노래한 책이 있고 찬양하는 책이 있고 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편지가 있습니다 서신 역사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글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지만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낼 때 어떤 감정으로 그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같이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왜 이 이론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또 예수 그리소를 깨닫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히브리서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겠는데요 사실은 이 강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우리가 강의하면 40분에서 50분 사이로 한 강의가 될 텐데요 이것을 10번 강의로 다 맞춰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하면서 강의가 다 맞춰지지 않으면 또 다음 강의로 히브리 2나 이런 식으로 다 계속 뒤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에 좀 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히브리서를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짚어가면서 저와 함께 히브리서를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잘 따라오시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연하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함께 저와 같이 은혜 받고 또 느끼고 감동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편지인데요 단도직입적입니다 인사말이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그동안 잘 있었니 이런 말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을 같이 나가겠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다 디렉트로 들어가는 본론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 요지가 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1장 1절에 애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또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성경탐구 한번 공부해 본 분들은 이 구약의 모든 시대에 분류한 것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분류나 이 역사가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을 공부했는데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구약을 공부를 잘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어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유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뭔가 잘못되어서 픽스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사람의 역사,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려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림을 그리신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들을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되었던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이 한 곳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우수와 사무엘, 다윗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누군가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님이 나오셔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는 찬양하였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또 누군가는 호세아 같은 사람은 직접 모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서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모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그려나간 것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한 명 한 명 나타나게 되고요 그분들을 또 나중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다 산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는 이 모델을 통해 어렴풋이 알아요 아 이 모델들이 누구를 말하지 아 누군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구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이 구약을 지나가다가 보면 구약과 신약과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렴풋이 만났던 이분을 신약에 가서는 정확하게 만나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공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때에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세요? 신앙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는 옛날 그러죠 종말이 올 거다 종말이 다가올 거다 아니요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이 시작된 거고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종말이 완성되는 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이 아들 때문에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에 계획이 있으신 거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들 예수에게 다 달려있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대학생 성경 퀴즈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각 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퀴즈대회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미국은 지가 꽤 오래돼서 2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성경 퀴즈대회가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랑 나갔었지도 다섯 명이 한 조였거든요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한 문제를 딱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다섯 명이 한 조였고 출제 범위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각자 책 한 권씩을 맡아서 공부를 하고 우리는 성경 퀴즈대회를 나가고요 또 이 준비하는 과정에 성경을 하나하나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야 됐겠어요 우리는 신학생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일반 대학생이니까 우리는 나가도 부담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모세오경을 정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인데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구절이 그냥 퀴즈대회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요 늘 읽던 부분인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구나 이 구절이 왜 여기 뜬금없이 2장 1절에 딱 나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퀴즈대회를 나갔는데요 퀴즈대회를 나가서 문제를 푸는 어느 과정이었습니다 출제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으시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문제를 읽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의 절반에 걸쳐서 이사야서로 갔다가 또 복음서를 갔다가 시편을 갔다가 여기저기를 막 성경구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구절을 읽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성경구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저희에게 딱 성경 퀴즈였습니다 문제가 정확히 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복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막 나열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이었어요 사실은 이 성경 퀴즈대회가 초반에는 단답형 빨리 손들어서 맞추는 거였다면 점점 중결승 결승으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생각해야 되고 성경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가는데 딱 이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창세기 2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절을 누르고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진이라 라고 딱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출제를 하신 목사님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막 설명을 저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때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 아 제가 히브리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다시 와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나와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에 아니 이미 창세 이전에 이 모든 계획과 블루프린트가 다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아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싱겁게 생각해버립니다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약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 그런 방법론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편지에는 예수 그리서로 결론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말하고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딱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예수 이야기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해야 마음이 좀 편할 때가 있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나도 신앙 생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 팬데믹이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소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답이죠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의 문화와 구약의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익숙한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성의 한도에 초과가 돼버렸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고 글로 한번 쓸 때는 가서 손을 씻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는 구약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자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고 본체의 형상이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성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몸으로 오신 인성을 다룰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꾸 다른 이론이 생겨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강조하고 더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지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이단이죠 초대교회 때 그 모든 이단적인 요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 속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것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 속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게 첫 번째가 천사보다 아름다운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갑자기 천사가 나와요 천사 뜬금없이 천사가 나오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가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되게 익숙하고요 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천사가 도와줘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가 있다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한계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인가 하나님 다음에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간인가 아니면 천사보다 미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천사보다 미친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교하시는데 천사보다 나을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해시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심층적으로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다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은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천사는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치시고 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화해서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느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천사에게도 천사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은 낳은 존재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권한과 권위와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가 받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하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보좌와 규가 주어졌습니다 천사와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좌와 규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7절 9절 성경 한번 펴보시고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공평한 규를 받았다 이거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천사는 바람이고 사역자들은 불꽃이네 난 어떻게 불꽃으로 살아야지 난 어떻게 바람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의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아 니들은 바람의 역할을 해라 사역자들아 너희들은 불꽃의 역할을 해라라고 명하실 수 있는 왕의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통치권 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구약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완성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들은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는 영원한 존재이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조연이에요 괜히 여기 끼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천사가 언급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천사를 굉장히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0제 12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역사는 마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기댈 필요 없습니다 역사는 그냥 예수님이 창조자임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역사고 이 세상입니다 그 안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좋아질 거다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골로세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세상의 모든 주권 권력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고 창조자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 이렇게 모든 답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더 재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목적이 좀 생겨요 다 예수 믿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발미암아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가끔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만족스럽고 평안을 얻고 내가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살짝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당황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되지? 왜 나한테 예수 믿는데도 평안이 없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당장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지?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는 감격하고 모든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바라보고 신앙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부여해지고 풍요함을 얻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러고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내 삶이 나아진 게 없어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신앙의 갈등을 겪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았다 뭐가 좋아졌다 뭐가 이러면 그렇게 막 앞에서 간증하면 사실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믿는 거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좋아지고 모든 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나의 옷을 벗깁니다 자꾸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따져요 처음에는 신앙생활하고 좋았다가 다시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열심히 하잖아요 내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내 목적 내 만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성숙하면서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고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다 고정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줄 수 있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가는데 히브리서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아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마감해서 시들고 말라서 주님 앞에 갈 때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기 마지막 이것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천사의 역할이 딱 나와요 뜬금없이 조연처럼 나왔던 천사 1장 13절 14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요 구원받을 상속자 성도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냈대요 아 천사의 위치는 여기네요 그럼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했던 천사가 사실은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의 위치다 너희들이 서 있을 자리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을 앞으로 2장 3장에서 계속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라 너희는 천사보다 높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천사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이 과정을 이 믿음의 경주를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